그 마지막 종착지. 승자와 패자가 없는 진정한 우정과 화합의 대축제. 팬텀싱어 프렌즈. 루나라는 곡이. 나비타, 너토애미어. 과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 곡들이 나올지. 누구야? 봐. 36인이 모두 섞이는 신조합들이 탄생하게 됩니다.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. 소중한 순간들이 온전히 기억이 났어요. 이런 감정은 처음이네. 깜짝. 연결을 해 볼까. 과연 누구였을까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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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